제1장. 세상에 헛된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음. 4. 그러므로 소멸하고야 말재물을 찾으며 그 재물에 희망을 두는 것은 헛된 일이다. 존경받기를 갈구하거나 높은 지위를 꾀하는 것도 헛된 일이다. 후에 큰 벌을 받을 육신의 욕구를 줬는 것도 헛된 일이다. 오래 살기만 원하고 착하게 살 생각을 하지 않는 것도 헛된 일이다. 현세의 생활에만 골몰하고 장차올 후세를 미리 생각하지 않는 것도 헛된 일이다. 잠깐 사이에 지나가 버릴 것을 사랑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곳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지 않는 것도 헛된 일이다. 5.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못한다라는 격언을 기억하라. 이 세상 사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없애고 무형한 것을 찾아 나서기 위해 힘써라. 세상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따르게 되면 결국 양심을 더럽히고 하느님의 은총을 잃게 된다. 2. 비하인드